한국국토정보공사 2차 미아의 통합특본 선수가 6레인에서 지난 1차 대회 기종본 우승자이자 2차 대회 대역 50m와 200m 우승자인 나라공의 팀 더 포인트 제 선수가 5레인에서 접귀를 펼치고 있으며 금일 오전 50초 기록을 기록하며 새로운 상속 수기록을 들인과 대한민국의 승리기 선수가 2레인에서 여행하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의 승리기 선수가 37초 2차를 기록하며 약 15미터를 하기로 했습니다. 낙타 대령래스에서 5레인에 나가고 포인트 제 선수가